천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구원하고 또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저희들 가운데 다시 보내실 줄을 저희들이 함께 믿고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하나님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구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게 해 주시고 또 좋은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007 영화 좋아하십니까? 제가 너무 오래, 올드 패션인가요 지금? 007 영화 보면 주인공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007 영화 몇 번 본 사람들은 그 위험한 순간이 이렇게 와도 별로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서스펜스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저거 나중에 다 잘 해결돼서 죽지는 않아. 심지어는 총에 맞아도 아, 안 죽어. 뭐 죽은 것 같아도 병원에 갔지만 괜찮아 살아남어. 뭐 이렇게 다 알고 있죠. 끝을 알고 있습니다. 이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를 알고 있어요. 만약에 007 영화가 007이 죽는다. 그럼 007 영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건 비극이죠.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끝이 행복하게 끝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중간에 좀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교리 중에 종말에 관한 교리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교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일어날 일들 또 하나님께서 하실 그 구원의 일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리들입니다. 이 교리들은 예수께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고 또 승리하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끝을 우리가 배우고 그 끝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그래, 우리가 결국에는 악이 패하고 결국에는 정의가 도래하고 결국에는 주 예수께서 이 세상을 평화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굳게 믿고 있으면요. 그 가운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마음 상하는 일들 눈물 나는 일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괜찮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믿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그 성탄절을 사실은 기념하기 시작하는 그런 절기죠. 그러나 동시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첫 번째 오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오실 그날도 함께 기대하는 그런 교회의 절기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통 재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로는 파루시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컨드 커밍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파루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커밍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의 종말에 관한 교리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 끝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하실 네 가지의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한 4주 동안 마지막,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오셔서 하실 네 가지의 일은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육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들이나 산자들이나 다 부활 가운데 참여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한 우리들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거기에 따른 형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심판을 거쳐서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일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완전하게 회복하시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마지막입니다. 그 네 가지를 저희들이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바라기는 이번 대림절을 함께 지내면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동시에 그 구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간직하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다들 알고 계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암송하시기도 하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의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리로서는 알고 있지만 만약에 그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회복을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진짜 믿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교회를 우리가 함께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죽음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죽은다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사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겉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세상이라든지 또는 주 예수께서 갖고 오실 평화와 의에 대한 생각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기 욕망을 섬긴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부끄러운 일들 가운데서 영광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인데 그리스도께서 의에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할 일인데 죽음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누추하고 사실은 신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끄러운 일들 가운데서 영광을 찾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의 일만을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속한 일들로만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지하게 믿고 있지는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 사람들을 대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가고 할 때 이것을 대적하는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죽는다. 그렇게 가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멸망하게 된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책망받고 수치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죠. 다음 주부터는 기말고사 본다고 바쁘실 텐데 기말고사가 온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말고사가 오지 않는 것처럼 사는 학생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것 같이 안 사는 사람들 기말고사가 2주 남았는데 한 2천 년쯤 남은 것처럼 살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주 후면은 2주도 사실 안 남았죠. 한 주 후면은 그 학생들은 진짜 큰일 납니다. 내가 왜 그때 준비하지 않았나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여유를 부렸나 하고 바들바들 떨게 되거나 아니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거와 같습니다. 온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 믿지는 않아요. 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절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 이틀 차일피일 하다가 주님이 가까이 오시게 되면 금방 큰일 날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울이 이 서신 초반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초반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오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십시오 하는 권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21절에서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자기가 생각해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그가 본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다메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색 도상에서 한참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사도행전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아주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임했고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꼬꾸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본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은 십자가에 찢겨진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은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져 있어서 엄청난 광채를 바라고 또 완전하고 순결하기 그지없는 영광에 쌓인 몸이었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한동안 바울은 3일 동안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본 그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육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사실은 다른 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또 여러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한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동산직인 줄 알고 시체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묻기까지 합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몇 시간을 같이 얘기를 하고 가는데 이 제자들이 이분이 자기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입으신 그 육체는 더 이상 이전의 육체와는 다른 육체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손에 있는 못자국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주님으로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보기에 흠모할 고운 모양도 없고 고색의 흔적이 역력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게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예언이 진짜 갈릴리에서 33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그분의 육체가 그렇게 무슨 핸섬한 파란 눈에 금발 무슨 그런 건장한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볼품없는 갈릴리에 가난하고 찌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무슨 영광스러운 그런 자태도 있지 않은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겪어서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사람 맨 마지막에는 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물론 번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해요. 하지만 병을 앓고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육신은 그냥 볼품없는 육신이었습니다. 그분에게서 무슨 신적인 아우라가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메색에 나타났을 때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특별히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의 몸은 아름다움과 영광 생명과 거룩함으로 완전한 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색에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하신 부활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사실은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있고 또 잘생긴 사람, 또 못생긴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50년만 지나면요 다 똑같습니다. 다 쭈글쭈글해지고요 다 쭈글해지고요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세월의 풍상을 겪고 하면서 얼굴에 다 어렵고 힘든 것들이 다 남아요 그게 아담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나중에 보이게 될 형상이죠. 그렇죠. 세월의 풍상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몸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퇴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영광 그 속사람의 영광은 날로날로 새로울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기대한 재림의 때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이죠. 우리 몸이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입을 것이다. 오늘 본문 21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이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와 질병이 없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베일러에서 박사과정 할 때 저랑 같이 프로그램에 들어온 제 친구가 저랑 나이도 비슷했는데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쌍둥이 아들이 둘 다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원파운드로 태어났어요. 7개월에 배에서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미숙아로 태어나다 보니까 브레인데미지가 일어났어요.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때 그 아이가 제 기억으로는 한 7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콜번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브레인데미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애, 중증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래서 한 번도 휠체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휠체어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올해 초에 콜번이 죽었습니다. 14살 나이로 죽었어요. 14살에 죽을 때까지 제 친구와 그 아내는 14년 동안을 이 아이를 눈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14살에 죽었는데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아들을 추모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너는 우리 집에 천사였다 그런 그런 말이 나왔어요. 너 때문에 우리는 행복했다고 너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었다고 네가 우리 집에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부모들은 이 아이를 키우면서 특히나 예수 믿는 부모들이라면 이 아이가 14살에 이렇게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날에 이 아이를 완전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세상의 구원 그것이 가장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몸의 부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에는 이 땅에서 죄약된 세상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어쩔 수 없는 질병 가운데서 평생을 고통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완전하고 깨끗한 몸 다만 질병이 없고 장애가 없는 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사람의 아름다움 사람의 거룩함이 다 회복된 몸으로 우리를 되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교회가 믿고 있는 부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죠. 그날의 콜번이 14살의 아이로 부활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30살의 청년으로 부활할지 아니면 40살의 중년으로 부활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세의 여러 신학자들이 도대체 몇 살로 부활하는 거냐 우리가 부활하면 그래서 결론은 33살로 결론은 났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33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33세 부활하지 않을까 뭐 그런 신학적인 뭐 그런 그 게싱은 있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로 부활시키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은 그런 믿음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약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그 영광스러운 몸이란 게 뭐냐 죄와 정욕이 다 씻어진 거룩한 몸을 의미하죠. 바울은 21절에서 우리의 비천한 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천한 몸 몸 자체가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정욕과 욕심 때문에 또는 충동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저는 죽는 데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좀 기특한 얘기인데 주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 마음이 나를 향해서 간절하고 또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알겠다 하지만 네 육신이 약하다.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라도 예수를 따르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도 못했고 피곤해서 졸았어요. 예수님께서 야 한 시간도 못 깨있냐 책망하실 정도로 민망하게 졸고 있었습니다. 또 겁이 나서 주를 끝까지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너 예수 믿던 사람이지 하는데 겁이 나서는 저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맹세하면서 저주했습니다. 주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보실 때 그 베드로는 너무 창피해서 닭이 울었을 때 밖에 나가서 엉엉 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 했을까요? 내가 너무 약하다 내 육체가 너무 약하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또 예수께 충성되기로 작정하지만 넌 너무 약하다 하는 생각 하실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성미가 뭣 같아서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하실 것이고 난 참 인내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 하실 때도 있으실 것이고 난 정말 의지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부활시켜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혀주실 때 그 몸에는 죄가 있지 않습니다. 그 몸에는 정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몸은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순정하는 몸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신자한테 행하실 몸의 부활이죠.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입을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는 제가 비천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를 이만큼 따르고 싶지만 이만큼 밖에 따르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는 장애도 있고 지금 여기서는 질병도 있고 지금 여기서는 죄도 얼룩져서 주를 따르는데 너무나도 제약이 많지만 그날에는 주께서 나를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죠.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이 싫어서도 아니고 예수를 진짜 따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사랑 하나 가지고 주님 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십시오. 거룩한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이 일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저희가 마지막으로 짧게 나눌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여러분의 시리즌십이 어디에 있건 간에 여러분의 첫 번째 시리즌십 가장 중요한 시리즌십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미국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시민이기 전에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하고도 같은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했고 여러분을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죄가운데서 구속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지명해서 이름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나라의 합당한 시민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7절 말씀을 보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오시는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 또는 이 세상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주목하기 십상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그 사람들을 따라하려고 하고 연예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방하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방하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방하잖아요. 거기 주목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 한테 주목하십시오. 그 사람들 안에 살아계시는 그 그리스도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 눈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고 그 사람들을 모방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닮기 시작하면 저 사람 기도 진짜 그리스도와 같이 한다. 그래서 그 사람 기도하는 대로 기도해요. 저 사람 교회 섬기는 거 진짜 그리스도처럼 섬긴다. 그래서 나도 교회 섬길 때 그 사람처럼 섬겨요. 저 사람 사랑하고 또 돌보는 것이 너무 우리 주 예수와 같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섬겨야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본받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 그것을 본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내 정역을 부인하고 내 계획을 부인하고 내 성과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면요 여러분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이 지상에서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때는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몸에도 여러 그 고난의 흔적들과 십자가의 흔적들이 생기겠죠. 두름이 생기기도 하고 시름 때문에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또는 너무 열심히 섬기다가 관절이 나가기도 하고 그럼 몸에 섬김과 십자가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몸이 쇠약해지기도 하고 또 약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시면 마치 제자들이 그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서는 우리 주님이시다 하고 알아본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을 무엇으로 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몸에 있는 그 십자가의 흔적 예수를 섬기느라고 망가진 내 마음 또 예수를 섬기느라고 주름이 늘어간 내 육체 그거 예수님이 보시고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주름이 아닌 영광으로 내가 상처가 아닌 고륵함으로 내게 새로운 몸을 주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영광의 몸을 던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 지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가지 상처와 어려움들은 그날에는 수치가 아닌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 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 오늘 21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그 영광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소망 이 소망이 대림절의 첫 번째 소망이죠 몸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몸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 몸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될지 전정긍긍하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새 몸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 수 있게끔 저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앞서 가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전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